근데 제시어를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진짜! 그만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까 한 번 웃겼으면 됐잖아! 화면 안 돌았잖아요! 이거 자리를 바꿔줘, 수익이야! 왜냐면 비비빅거든! 아, 아이스크림! 이거 잘 돼가지고 아이스크림 광고 찍으면 좋겠다! 그래! 비비빅! 그것도 와야죠! 이 형 또 왜 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조이가 많이 이상하다! 진짜요? 들어올 때랑 지금이랑 표정이 이게 근심 걱정이 있는 표정이야! 난 검정, 검정, 검정! 반짝 놀랬지, 이 녀석아! 왜? 너! 아, 형 처음으로 좋네요! 그치? 성실반 이제 그림 페널티를 수행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순서를 정직반에서 먼저 정해주시면 됩니다! 들어와! 들어오라고! 제일 약간 그린내가 그린내라 해! 예나! 예나! 나 예나 느낌! 그린내라고 했는데 예나 라고 하면 내가 뭐가 돼! 야, 그린내라는 사람! 내가 뭐가 돼! 내가 뭐가 돼! 저기 뭐야! 조이랑 슬기가 누가 그랬으면 좋겠어! 느낌으로! 느낌적으로! 눈을 피하셨어요! 상영 오빠가! 상영 오빠가 눈을 피했어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제시어 까먹었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형! 아니, 난 진짜 까먹었어! 제시어를 까먹는 건 오빠! 절대 안 까먹었어!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은 프로그램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럼 상영 오빠가 가자! 웃자고 한 얘기라고! 상영 오빠가! 진짜 까먹었을 수도 있죠! 맞아! 너 왜! 어떻게 까먹었어!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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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교포야? 너 뭐야, 교포야? 조이가 조 씨 아니었어, 조 씨? 저 박 씨예요! 박조이야? 조이가 조 씨 아니었어? 박조이야! 조이의 조 씨가 한자한테! 왜? 왜? 이제 이해했어! 야, 조이의 기쁨이 조이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박 씨예요! 박조이? 아니, 수영이에요! 박순이요? 수영이요!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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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박수영! 박수영! 아, 뭐야? 아니, 그때 나는 아닌데? 왜? 박수영! 박수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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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서 그랬는데 누구 하나 지목해줘, 빨리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수영 오빠가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 좋아, 좋아! 맞아! 맞아! 우와, 진짜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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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또 자꾸도 왜 그래?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